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자, 재단을 섬기는 자는 그 재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될 거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정말 종기한 직분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일생수고했던 아론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정말 다가마리 잡아먹기도 어려웠던 이런 시대에 제사장은 송아지 고기, 양고기 만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특근 중에 특근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어떻게 저 제사장들만 저렇게 복을 줄 수 있느냐 할 만큼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이 제사장의 특근은 대단했죠 하나님께서 수고한 아론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지 제사장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만 끝 제사를 진흥원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입혀주셨는데 사도바울은 그 구약의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거다 제사장이 재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 재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복음의 특근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세상적인 복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교하는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또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은혜하는 교회가 이루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이며 우리가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이 땅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생명을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결단구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물며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구원해서 그 생명을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이것은 말로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세계로 교회에 와서 20명 정도 모이는 바닷가 어총교회에 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또 짓고 전도하고 100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에 200명, 300명을 전도해서 정말 그 불모지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다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완전히 목이 다운돼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도 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고소하고 오히려 모함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막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책상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말 한마디도 놓으지 않으니까 찬성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다 그냥 입을 닫고 있는데 금요일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게 혹시 그루간성 예루살렘 그곳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것이 그루간성 예루살렘입니다 멀리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자, 봐라 하면서 그 광경을 그냥 줌으로 당겨서 쫙 보여주는데 또 쫙 보여주는데 저는 말로 행운할 수가 없는 은혜, 감사, 감격 정말 공룡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한 생명을 구원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수많은 일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서도 제 마음의 섭섭한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또 주는 것도 상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상은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복음 전하고 성교하는 이것 말고는 세상에 어떤 것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할 때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가지고 저희 4남매를 키우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집안이 복잡해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그 동네에 큰어머님이 있는 그 작은 엄마로 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양쪽 집안의 사이도 좋지 않고 같은 마을에 살다가 보니까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어려웠고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했지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그냥 나머지 한 칸을 빌려서 그곳에서 우리 4남매를 키우면서 살고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재산도 주고 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유언도 남기고 했지만 저희 어머님에게 땅 한마지기 주지 않고 정말 돈 천원도 주지 않고 그냥 빈틀뜨리로 애 4명만 키우고 살게 되었죠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 하고자 하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다 못해요 정말 재산 1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머지에 창고 하나 빌려서 거기서 18년을 살아가면서 부엌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남매를 키웠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8년, 9년이 되었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키우고 살았을까 정말 비행기 타고 올 때부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들이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었을까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어서 재산 하나도 없이 이 4명을 키우고 살아가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몇 가지의 일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낮에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일을 낭불고 여자 혼자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고 살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현보야 나는 돈이 있으면 한 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한 번 삼켜서 내 돈 먹고 한 번 죽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교 가서 도화지 하나 사달라고 해도 나머지 집에 돈 빌리러 가야 되고 크레용 하나 살라고 해도 빌리러 가야 되고 돈이라는 돈은 일정 땜포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94세 동안에 정말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래오래 사셨죠 정말 돈이 있었으면 먹고 돌아가셨을 건데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저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만 하고 있으면 천리나 말리나 도망을 가실 건데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른에게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천번만번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저희 큰 누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심모살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도 바로 공장에 갔습니다 또 제 위에 있는 누나도 바로 공장에 갔어요 다 뿌이 흩어져서 그렇게 그렇게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해도 우리는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논 한마저기 사면 빚을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시골에서 나무에서 팔고 나무집 밀에서 팔고 먹지 못해서 팔고 정말 저는 어릴 때 뭐 살밥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 누나 형이 그렇게 조금 조금 돈을 모아와도 그 빚 갖고 빚 갖고 빚 갖고 언제나 빚이 있고 이래 살다 보니까 저희 집은 우리 한 120가호 살고 있는 그래도 시골에서는 좀 큰 동네였는데 언제나 가장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난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장모님도 근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학교 동기동창이고 중학교 동기동창이고 그런 사람 많이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면서 저희 어머님은 늘 절을 데리고 산에 절에 가세요 사찰에 올라가서 너는 부채님께 기도해야 된다 절을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려고 학교 배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됐는가 이런 걸 보려고 그 집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조그마한 거울을 하나 타는 언제나 그 거울을 보고 학교를 가는데 그 거울을 보는 그 순간에 제가 어느 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데 내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아 참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구나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운동화를 다 신고 왔어요 전만 까만 고무실을 신고 왔습니다 우리는 남녀 공학이었는데 내 옆에 앉았던 여학생 한 줄 알고 남녀 한 줄 아는데 내 옆에 앉았던 여학생이 두렵고 냄새 나고 그래도 중학교 들어오는 입학 첫날에 까만 고무제 신고 온 저를 보고 자리를 바꿔 달라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뛰어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는 자존감이라는 자존감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교에 등교하는 그 날 그을 속에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다 깨달았어요 눈물이 터득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 저렇게 일하고 형들 누나 저렇게 일하는데도 정말 너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 날 교회를 안 갔으면 제가 그것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 저를 늘 교회 가자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보야 우리 교회 가자 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넉 엄마 우리 엄마 다 친구인데 내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가자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간다 하고 안 갔는데 그 날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교회를 갔어요 첫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시골에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가정집을 하나 빌려서 그 가정집을 이렇게 터가지고 방 두 칸을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시골에 방이 조그만하니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냄새 나는 발로 고무신을 신고 교회 갔는데 그날 첫날 교회를 갔는데 전우사님이 저를 보고 엄청 야단을 쳤어요 교회를 오는 학생이 깨끗하게 해 와야지 그 발이 뭐냐고 발 사이사이에 비포장 도로에 땀이 나가지고 때가 사악 있는데 나도 그렇게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감추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나이 많으신 전우사님이 저를 보고 엄청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왔냐고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믿음이 깨알 만큼 있었으면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믿음도 없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이런갑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난 혈당적인 수모라는 수모는 다당해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교회도 그렇구나 시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몇 개월 다니는데 몇 개월 다니고 나니까 그 교회는 중학생 이상이 20명이 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학생의 입문을 뽑는데 총 학생이 5명이었어요 중구동학생 전부 다 5명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석이 회계했는데 저는 아직 학습도 안 받았는데 저게 회계가 되었어요 총 인원이 5명이니까 그래도 그 돈을 주면서 돈을 잘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1,500원 정도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회계 청구하고 그런데 제가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짤짤을 하는데 제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제가 집에 가서 1,500원 정도 남아있는 헌금을 가져와서 이 헌금을 가지고 짤짤을 했는데 이 헌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회장 형님하고 부회장 누님이 와가지고 현보야 네 짤짤에서 돈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그때 나오라 그때 갚으면 되니까 지금 교회는 나오라 그래도 제가 그날부터 그분들 만나지 않고 회피하면서 교회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제가 중3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러 가야 될 처지인데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는 가야지 남들 다 가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에 보충수업을 방학 때 하면서 방학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3일 동안 놀려줬는데 그 3일 놀려줄 때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어디 갈래? 뭐하고 놀래? 이랬는데 저를 교회 가지고 또 전도했던 유해근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 부산에 우리 누님이 사는데 부산에 가면 송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끝내준다더라 해수욕장에 가보잖아요 그래 근데 돈이 있나?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산에 가서 산초를 따가지고 이걸 파는데 이 산초를 우리가 내일 하루 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팔아서 그 돈 받아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도시락을 사서 그 무척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산초를 땄어요 저희들이 몸이 빠르니까 오전 내내 땄는데 많이 땄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저 위를 보니까 그 산의 꼴짝에 바위밖에 없는 꼴짝인데 그 꼴짝이 저 위에 보니까 빨갛게 익은 산초가 있더라 지금은 아직 새파란 산초밖에 없는데 아마 그게 물기가 없어서 그런지 익은 산초가 있길래 야 저게 익은 산초 있다 익은 산초는 값을 두 배나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도시락을 맡기고 제가 먼저 뛰어올라갔어요 물론 산초는 다 공룡으로 하지만은 내가 발견해서 먼저 뛰어올라가서 그것을 딸려고 먼저 뛰어올라갔는데 그 산초나무 바로 앞에 이 강래상보다 조금 더 적을만한 이런 큰 바위가 하나 딱 있더라 그 바위를 뛰어넘어야만이 그 산초나무에 갈 수 있고 산초를 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초를 딸려고 바위를 딱 뛰어올르려고 바위를 딱 잡고 딱 뛰어올르는 순간에 이 바위가 흔들면서 그대로 저를 얻고 넘어갔어요 그 큰 바위 밑에서 깔리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아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죽었다 하라는 생각이 생각이 0.1점에 팍 떠오르면서 두 번째 생각이 교회 돈 띵가 묻고 벌 받아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피할 괴를도 없이 제가 공중에 떴는데 바위가 저를 덮쳤기 때문에 그대로 깔려서 완전히 그건 100%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도 눈을 딱 떠서 딱 보니까 바위가 굴러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바위가 저를 얻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제 몸이 어떤 바위 사이에 들어갔는데 팍 충격을 좀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희미해지면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팍 뛰어올라왔어요 뛰어올라와서 현보야 하는데 제가 그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근아 나 예수 믿는다 너 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죽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가 하니까 작년에 교회 몇 개월 다닐 때 저를 첫날부터 교회 갔을 때 야단쳤던 그 전우사님이 제가 보기 싫어서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앉아서 꼰들락거리고 장난치고 해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잖아요 매일 야단만 맞춰서 그런데 죽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는가 하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시인한다 이런 말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해근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꼭 예수 믿으라 그래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큰 높은 산에서 저를 업고는 내려오는데 산총은 무엇이고 도시락을 다 던져버리고 제가 말하는 것 말고는 이 밑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 손가락 하나 꼼치게 해서 죽었고 완전히 축 처지니까 이 친구들이 그 처진 걸처를 업고 업고 오면서 집에 가야 오는데 그 사람들도 고생 말도 못했고 집에 내려오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한여름인데도 몸이 펑펑 떨리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겁이 났는지 저를 그냥 방에 눕혀놓고 떨리니까 이불 덮어놓고는 다 도망다 가버렸어요 언제나 낮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저희 어머님이 그날 또 밤늦게 캄캄할 때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밥을 해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면은 우리 엄마 밥을 내가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오면서 현보야 왔나? 와 와서는 불 켜놓고 안 하고 제가 대답을 못하고 했으니까 제 어머니 불을 뚝뚝히 들어와서는 방을 열어보니까 제가 거기서 구토를 했는데 구토를 하는데 그 구토가 뜯어서 피었어요 피가 뿜어져 나와서 이불, 방, 그 조그만한 방에 와 피 범벅이 돼 그걸 보고는 제 어머님이 기절 촛불을 할 만큼 그렇게 해서 설탕물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 먹이고 먹이고 얼굴 닦고 이불 다 치우고 그때 온 동네에 오늘 저 현보는 돌에 깔려서 죽는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고 혀를 차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의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교회 돈 띵과 묻고 이렇게 죽으면 벌 받아 죽는데 하나님이 내 교회 가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회개 안 하려고 해도 회개가 저절로 다 되더라고 회개라는 회개는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동네 사람들에 와서 한번 한여름에 보고 혀를 차고 가고 저희 어머님은 야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네 하나 믿고 사는데 내 황감 때문에 네 내 돼지 두 마리 잡아준다 안 했나? 안 일어나나? 일어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일어나면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줄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 기도 옛날에 종을 치잖아요 땡 새벽 기도 종을 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교회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일어나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듣게 보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그저 제가 제 마음에 아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손을 삭 이렇게 해보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발이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조그만 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대상 그날부터 강대상 앞에 딱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 전우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라는 침이 전부 다 타요 다 튀겨요 진짜 제가 TV 침이 안 튀는 것 같아서 앞에 있으면 다 침이 튀겨요 그러면서 다 닦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는데 작년에 교회 갔을 때는 전우사님 말씀이 듣기 싫고 그 귀한 말씀이 귀 한 마디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날부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 귀에 쏙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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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도 또 굵은 게 튀겨요 또 따끔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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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느님이 잔여가 되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요 제 인생에서 무슨 허물이 벗어지면 다 벗었죠 지금까지 사진 안에 찍어도 제가 초등학교 졸업사진도 있는데 찍으랄 때 항상 제가 들창고라고 사람이 놀리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한자나 고개 숙이고 눈만 뜨거든요 이랬다 아니고 언제나 뭘 해도 남들 뒤에 서서 자존감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느님의 잔여가 되었다 이걸 아는 순간에 그때부터 저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생활들이 100% 해방이 다 됐어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일도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 다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어딨냐 이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에 가난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입에 찬송이 나오고 내가 하느님 믿어서 하느님의 잔여가 된 것 자랑스럽게 그지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어서 100% 감사하고 오늘 죽으면 100% 최고 가는 것을 믿고 하느님의 잔여가 된 게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와 믿는 우리 엄마는 오늘이라도 만약에 어떤 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100% 99부도 아니고 100%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엄마와 우리 형과 눈을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세요 하느님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눈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하면 저희 형은 낯을 들고 왔어요 제가 잠을 잘고 있는데 술 한잔 먹고 와서 낯을 들고 왔어요 진짜 이 낯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때마다 하늘로 눈을 떠주세요 이상해서 눈을 뜨면 낯을 들고 날씨 내려오는 순간에 굴려서 피해서 낯이 이불에 꼽히고 또 날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뜨보면 장독 단지를 들고 와가지고 내일 이 새끼 누가 예수 믿어라 찍으려는데 제가 해가지고 완전히 단지가 엉망진창이 돼서 다 깨어지고 된장, 간장이 그냥 방에 이런 위기를 넘겨주면서도 예수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님 성경책만 보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우리가 칠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서 예수 믿느냐고 그 동네는요 시골에 한 120가고 살아가는데 그 무척산이라는 산에 사찰이 2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각산에 그렇게 우상이 많은데 제2의 삼각산이라 할 만큼 그 동네 하나에 사찰이 20개 있을 만큼 그렇게 우상을 생기는 곳이니까 집안에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핍박하면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난 다음에 무처장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 겨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강사가 왔는데 저는 습관이 있어서 강래상 앞에 탁 물을 꽂아 앉았어요 그때는 엄마마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른들이 탁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강래상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강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근능을 줄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시간씩을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근능을 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제 가슴에 그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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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이 같이 아멘 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그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그렇게 빼빠지게 일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는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면 우리 집안이 살고 우리가 근능을 얻고 잘된다면 내가 그 두 시간을 못하겠습니까 이 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이고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1980년 3월 2일 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3월 3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침 1977년 3월 2일 날 1977년 3월 2일 날 내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 저를 깨우십시오 첫날입니다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눈이 딱 떠졌어요 눈이 떠졌었는데 그냥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누구 자는 것이 보이더라고 내가 누구 자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 어떤 흰옷 입은 분이 오시더니 잠을 자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형부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탁 쳐더라고 내가 빠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탁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저 산 밑에 있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그냥 체육부가 하나만 있고 교회를 가는데 여전부터 뭐 이런 잔반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팍 떨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월요일 되면은 서울에 나이 드셔서 정식 신학교는 아니고 신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서 새벽 기도는 우리가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방석을 다 끌어붙이고 다 씌워놓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과 우리 형과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누나 형 예수 믿고 구운밭 해달라고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백프로 지옥할 건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천국 가서 그 불쌍한 우리 엄마하고 누나 형을 볼 수 있겠냐고 큰일이 기도가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됐는가 보니까 한 3분밖에 안 갔더라고요 두 시간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3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전도사님 김봉기 전도사님 정정준 사모님 현이 영원히 그 애들부터 교회 매매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부르고 길게 길게 했는데도 눈을 떠서 그 시계를 보니까 10분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매 새벽에 읽었는데 그때 저는요 성교사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시골에서 그 조그마한 예비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요구하면 기도가 다 끝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읽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성경을 100번 정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죠 사실 기도는 길게 하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할 게 없더라고 한 10분을 원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입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뒤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내일 또 못 일어나면 깨워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잠을 자는데 또 눈이 떼졌어요 보니까 어제와 똑같아 자가 자고 있는 게 보이는데 또 흰 옷 입은 어떤 분이 오더니 내가 저 뒤에서 보니까 등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팔을 꺼내고 잠자고 있는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딱 깨우는 내가 딱 일어났는데 캄캄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잤던 성의 책을 자꾸 이럴 수는 순간에 제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간백이 팍 몰려오면서 울음이 터지는데 와 하고 울읍니다 그랬더니 옆방에 주무시던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고 무슨 악몽을 꾸었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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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면서 올라가니까 시골에 그게 전부 다 들리잖아요 그 동네 마음끝에서 저 산 올리면 울고 울고 하니까 뭐 방음도 안 되고 옛날에는 전부 다 들리니까 집집마다 무슨 일이냐 불이 툭툭해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때 가서 교회 가서 울고 내려오면서 울고 학교 가면서 울고 학교 가서 울고 너무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비좋은 시골 통학차를 타고 왔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도 수저님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끝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야 왜 우느냐 저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모르면 누가 안 와 왜 울어 모릅니다 이랬더니 그때는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이 후배를 엄청 많이 때렸거든요 누구한테 맞았어 이야기해 봐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왜 울어 모릅니다 아 이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열받아가 추적부를 가져와서 바로 말해 어떤 놈한테 맞아서 안 맞았습니다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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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눈물을 닦는데요 눈물을 닦고 닦고 닦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에 껍질이 닿고 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댈 수가 없었을던 눈물이 많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언제나 들었던 이야기는 뭐 잘못하면 야 이 처벌 자식 호로 자식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야 학생들도 도망다 가고 냄새 난다고 교회 가서 전우사님조차도 저를 야단치고 한 사람도 어떤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기로 작정을 해서도 어떤 누구도 나를 격려해 준 아무도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을 찾아오신 거예요 현보야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가던 사람 찾아오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서 계실 건데 내 이름을 부르다니 저는 하나님이 그때에 내와 함께하고 내 옆에 있고 내 사정을 알고 내 기도를 들어찬다는 것을 100% 알았어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있구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서 구원 받은 건 너무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네 내가 기도를 가다라 내가 이 더러운 노예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 여기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네 저는 거기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신분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구나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만 불러도 지금도 그래 기도 시작하면 너는 30분은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30분은 이 기도만 아무리 기도가 많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아버지 지금도 여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내 어릴 때 그 불쌍한 나를 구해 주고 응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날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막 전도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몇 배나 부응하는 기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누나는요 성경책 보면 지져서 불 다 데워 야 이 새끼야 얼마나 반대하고 반대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은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낮이고 밤이고 수요일이고 학교 공부해서 공부하다가도 수요일 날은요 그냥 나와서 선생님이 야 어디 가? 교회 갑니다 야 이 새끼야 공부하네 저는 교회 갑니다 그 다음 날 맞아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내려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 날 한 번 있는 구형 예배도 전사님이 수월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로 오면 토요일 날 시골이 조그만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집에서 구형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항상 참치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할매들이 저를 얼마나 피팍하는지 몰라요 전사님이 왔다고 계란 삶아서 전사님 드시라고 하면 전사님 내가 불쌍하다고 손 선생 계란 먹으라고 하면 나는 주는 대로 다 먹었거든 먹으면 옆에 있는 할매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다 주는 대로 다 처먹고 했다고 이 할머니들은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저를 해도 저는 전사님이 주니까 먹었지만 저는 정말 예배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는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때는 학교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학교가 몇 프로 몇 프로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주일마다 이 자격증 시험을 주일날 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시험을 안 쳤어요 한 번 안 치고 두 번 안 치고 세 번 안 쳤더니 학교 교장이 직접 나와서 잘라라 그때는 다 잘렸습니다 그때는 교장이 잘라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을 데려오라고 하라 저희 어머님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일요일이라고 교회 간다고 시험을 안 치는데 지금까지 안 쳤다 이번에도 다음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인데 아 주일날 일요일날 시험인데 또 원서를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방침해서 자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태서를 쓰고 사인하라 그래서 제가 자태서를 쓰고 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요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야 이씨 혀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놈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제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중퇴하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얼굴 들고 살래 예수 아이고 예수 예수 믿는다고 학교도 중퇴하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막 울더라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제를 들이다가 옆 교실로 가가지고는 엎드려 바쳐가지고 옛날에 그 몽중이 있잖아요 그 막 때려 시험함 쳐 이름만 치고 나와 이름만 서고 나와 저는 안 씁니다 저는 그날 예배 드릴 겁니다 이 놈의 자식아 예배는 막 했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돼?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부활하신 날 그분은 예배할 겁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 막 때렸는데요 내눈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아빠서 우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자퇴서를 내고 선생님한테 맞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저는 귀에 너무 가보셨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순교한 그런 분들의 전기를 보면서 이야 이 귀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순교할 건데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항상 짧은 기도도 하나님 꼭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일제시대는 지나갔잖아요 또 제가 6.25 때도 기억이 나더라고 아니 6.25 때 손정우 모자마자는 끌려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해서 이런 복인데 그때는 그게 막 불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6.25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제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자퇴서를 내고 맞을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구제불능이라고 그냥 자대서 설해가지고 제 어머니와 보내서 돌아가시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김에서 시골 우리 집까지 가려고 하면 차가 10분도 넘게 정차를 해 사람을 태우고 내려가는데 제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타면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보소 저놈이요 예수 믿다가 학교도 중퇴하고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놈이라고 막 용을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또 다음 동네 가서 또 차가 서면 또 욕을 하고 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고는 자퇴서를 내고 집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왜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 전화고 났더니 일도리가 전화고 났더니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 형부야 내일 밖으로 학교 오라는 거예요 왜 태학했는데 왜 가는데 했더니 아니 우리가 화공가잖아 그런데 우리가 시험치려고 국가자격증 시험치려고 채팅해놓은 그 실험실이 시험치는 날 주일날 아침에 불이 나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날짜가 변경돼가지고 월요일날 다른 마산공고에서 체계 됐기 때문에 너를 태학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오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월요일날 시험치는 데가 시험을 치고 그래서 졸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그룹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하시는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날 예배하는 이 날 내가 이 날 평생을 내가 예배 들고 살아야지 그래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아침을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현보야 오늘 일요일 이제 또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논의 일하러 가야 된다 내가 딱 준비해놨으니 오늘은 반드시 일을 하고 저녁에 가든지 알아서 네가 해라 근데 저는 그럴 마음 일도 없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그냥 교회 갔습니다 주일학교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10월이라서 고등학생인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하고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오후 또 예배 인도하고 또 저녁 예배 가 있는데 저녁까지 너무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더라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또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한테 야단들을 그고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밥 하나 죽는 것도 없는데 저녁까지 기다리게 그렇고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집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니 또 보고 계시더라 또 갔는데 내가 대문을 열라고 했는데 제 어머니 깜짝 놀뜩 서 있었더니 와 교회는 밥 안 주잖아 바로 이 자식아 하면 제 어머니 제 가슴을 치면서 이 놈의 자식아 네가 인간이가 내가 일까지 다 일까지 배까지 네 다 좋은데 예수 믿는 한 가지 이 엄마가 이렇게 일요일날 일하는데 하루 쉬는 일요일날 엄마 안 도와주고 이 놈의 자식아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이 놈의 자식아 네가 나를 잃을 수 있냐 제가 영혼에 막 가슴을 치면서 흔드는데 100% 이해가 되더라 100% 이해가 되지만은 엄마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려 이 놈의 자식아 예배로 멈의 자식아 그러고 방에서 방에서 앉아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밥을 가져왔더라 밥은 막내니까 욕을 하면서도 밥은 주잖아 밥을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남편 보고 넌 년이 아들 복도 없어 자식 복도 없다니 이 놈의 자식 하나 믿고 사는데 이 놈의 자식이야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내가 오늘 이 다리 몽둥이는 안 풀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막 하는데 얼마나 저희 어머님은 판을 들고 막 그 막 부들부들 뜨는지 내가 밥을 들고 국에 말아가 들고 이제 다 먹었어 먹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북에 살짝 가늘 때 내가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신발을 북에 밑에 마루청 밑에서 신발을 딱 신고 저희 어머님이 북에 문을 열면서 어디 가노 교회 가는데 이랬더니 제 어머님은 마루에 뛰어오더만 이 놈의 자식아 또 교회 간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이제는 저를 욕을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 예수 해가 만바를 빠지 죽을 예수 예수가 어디든 예수 예수 새가 만바를 빠지 죽을 예수야 하면서 예수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애 나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 해가 만바를 빠지 죽을 하나님이 어딨눈 이제는 저를 욕을 안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마루청 밑에서 신발을 끈을 묶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제 어머님이 마루청 위에서 욕을 하고 제 어머님을 다 업었어요 다 업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뛰어나가서 제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욕을 하다가 업혀가지고 어디 가노 엄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교회를 욕했지 엄마 오늘 교회 안 가보자 하면서 제가 업고 가니까 제 어머님이 이 놈여서 제가 안 내려놓는다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제가 얼마나 내리지 못하게 다리를 꽉 쪄서 뛰어서 교회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도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최고 위에 있는데 막 올라가는 제 어머님이 제 뒤에 업혀가지고 나를 안 내려놓은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동네 사람들 보고 지나가면 내 좀 내려주소 하는데도 제가 그냥 업고 올라갔어요 교회가 점점 가까이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발강을 하면서 저희의 머리를 막 잡고 막 흔들고 정말 교회가 앞에 가까이 한 4, 50m 앞에 오니까요 제 얼굴을 막 깔찍 뜯는 거예요 앉아라 하는데 제가 저도 제 마음 하느님 우리 엄마 평생에 처음 교회 갑니다 꼭 한 번 발이나 디딕해 주십시오 더 막 제 염을 꽉 쫙 그대로 업고 신발을 붓고 교회에 예비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 붓는다고 엄마 내리면 안 되니까 그들 신발 붓은 채로 신은 채로 예비당을 들어가서 앉혀왔어요 그러고 제 마음 하느님 우리 엄마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 엄마가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에 왔습니다 했는데 딱 내려놨는데 제 어머님이 딱 앉으면 가만 하리더라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전두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조금만 하니까 아이고 어머님 어떤 일임이 생각하니까 나와서마 그때서 나갔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안 일어나고 끝까지 들었을까 예배를 들었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제 어머님이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너가 하바야한테 업해 가가지고 뛰어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다리를 쪄아놨어요 찌가 나가지고 팍 찌가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제 어머님이 그날 내려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아 앞으로 네 교회 가는 거 내가 말 안 할게 다시는 없고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제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더 용을 하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어요 제산은 큰집에서 지내죠 큰엄마가 큰집에서 지내는데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고 이제 우리는 가려고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우리 형이 옆에서 교회 주부를 하나 덕착 등사기름 이런 주부를 덕붙는데 이 주부에 11조란에 11조 소년부 일어나왔더니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피빵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형이 아이고 11조 내내 아들이 11조를 내내 아니 요새 교회가 말이야 11조도 아들보고 돈 내려가라고 교회가 또 막 욕을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 11조는 내가 가지고 가난한 자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월째는 다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기부도 하는데 그랬더니 무슨 그런 소란을 애들한테도 11조 내려가고 교회가 말해 돈밖에 모르고 막 욕을 나는 거야 우리 형과 우리 누나 두 분과 우리 엄마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야단쳤지 나머지는요 저에 대한 자부심이 엄마 엄마였거든요 저는 동네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10번만 10번 인사를 다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더라고 동네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사람들마다 아이고 세상에 산청댕이 아들은 저렇게 또 주일날쯤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동네에 있는 애들 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깨워가지고요 동네 중간에 흐르는 내천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작년에 부국 하와이가 생겼다고 온천이 생겼는데 그게 고등학생인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살 다섯 대씩 이렇게 다 가지고 오게 우리 친구들 다 보내서 가져와서 그것을 부산에서 팔아가지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사람들 북어 하와이 여행을 다 시켜주고 이러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제 어머님은 눈이 다 좋은데 예수님 내 하나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이 이렇게 막 교회를 요구하기 엄마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남을 독과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이랬더니 마가 이름을 새가 만발에 퍼 죽을 예수님 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누나한테 누나 맞다 니가 이랬더니 누나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일제시대는 지나갔고 위교도 지나갔고 내가 우리 가정 보고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죽어야 되겠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날 얘기했어요 형 형 잘 들어라 우리 집은 다 이 말을 낮춰서 제가 했거든요 오늘부터 형하고 엄마하고 누나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내가 굶어 죽고 나면 내가 왜 죽었는가 생각하고 그 회는 가봐라 오늘 그때 내가 금식하고 내가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형이 아이고 자식아 어디서 협박공간을 기질의 자식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제사를 진행하고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학교를 그냥 갔어요 학교 가서 하루 굶고 집에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 기도하고 한참 지나고 난 저희 어머님 들어와서요 편부 왔나? 엄마가 왔는데 그런 밥에 놓고 불 안 켜 놓고 뭐 하는? 엄마 오늘부터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을 거다 이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굶어 죽어 굶어 죽어라 뭐 예수 안 믿으면 오냐 굶어 죽어라 네 하나 죽으면 우리 다 산다 죽어라 네 밥을 하루에 몇 개씩 문에 대했네 죽어라 자식아 그럼 막 욕을 하시더니 그래도 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으라 안 나오라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는다 안 그래야 되나 오냐 굶어 죽어라 그럼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두고 갔다 그냥 학교 갔어요 갔다 오니까 또 제 댁이 똑같아 밥 안 먹나 엄마 예수 믿어 이놈 오냐 굶어 죽어라 3일째 된 또 학교 갔다 왔어요 밥 안 먹나 문 열어라 밥 안 먹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어라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안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사정 정도는 알아줘야지 엄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 믿어야지 아 나는 못 믿지 나는 안 믿어 밥 안 먹을래 밥 안 먹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어라 그래 굶어 죽어라 이래 하고 있다가 또 한참 뒤에 와서 밥 안 먹나 그러더니 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언니가 안 믿겠나 밥부터 먹어라 엄마 엄마가 예수 믿는 거 봐야 밥 먹지 나 안 그러면 죽을 거다 엄마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나는 그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정말 가슴이 아팠어 내가 천국을 100% 믿고 있는데 지옥은 100% 싫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 내가 예수 믿은 예로서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생각만 해도요 생각만 해도 오히려 되게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진짜 굶어 죽을 거다 내가 죽고 나면 엄마라도 꼭 교회 가라 그런데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아침에 힘이 없어서 새벽교를 못 갔어요 새벽교를 못 갔는데 저희 누워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부름부름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전우사님이 시골에 오토바이 타고 손사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나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생각해 주더라고요 너 금식하고 있다면 밥 먹어라 이래 전우사님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진짜 굶어 죽을 겁니다 그 전우사님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 그때 전우사님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전우사님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다 알죠 우리 엄마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안 간대 그냥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밥 먹어 오늘 엄마가 새벽 예배 왔거든 그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예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는 전우사님을 붙들고 전우사님 우리 아들이 저 놈은 고집이셔야 돼 진짜 굶어 죽을 놈인데 내가 예수 믿을 거니까 가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같이 오토바를 타고 오셨더라 그때 전우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고 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흰죽을 많이 굶었기 때문에 백수 차다가 한 반 정도를 끓여왔더라 끓여왔는데 내가 앉아서요 한 일곱 그릇을 내가 한 가루 다 먹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내 준비를 다 하고 엄마 이제 교회 가야지 교회 가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 밥 먹었제 나는 교회 못 간다 내 네 굶어 죽을까 싶어서 내가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 내 지난번에 네한테 업혀서 한 번 갔고 오늘 내 발로 네 죽을까 싶어서 내가 갔다 아프고 나는 못 간다 내가 평생 절여 다니는데 내가 교회 못 가고 이 동네에 누가 교회 가노 다 모자란 조금 미친 그런 사람과 교회 가는 거 아니가 나는 못 간다 그걸 안 가시더라 제가 그날은요 힘이 없어 주일학교 설기도 못하고 그냥 오전 저녁 예배들이 왔다가 그 다음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눈을 딱 깼는데 새벽에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학교 얼마나 동네 동네에 다녀면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매 모이던 주일학교 애들도 80명 90명 모이고 교회가 시골 교회가 차고는 막 이렇게 놀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또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그날 새벽에 기도를 가기 싫게 생각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했었는데 마음에 에이 지금 가게 갔는데 3년 동안 가기로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교회 갔어요 가서 방에서 올라오고 무릎을 턱 꿇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턱 꿇고 2초 3초 몇 초 10초 이내도 안 지냈는데 탁 지냈는데 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언덕이 있고 거기에 계단이 탁 있는데 그 계단 위에 뾰족한 십자가 탑이 두 개 있는 고디 그물로 되어있는데 큰 예비당이 서가 있고 거기에 계단이 쫙 있는데 그 밑에 계단에 내가 서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 계단 밑에 서서 그 교회를 또 바라보고 있는데 내 귀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에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내려올 건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자가 있는지를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니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안 믿고 내려올까요? 하고 있으니까 저 위에 사람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옛날에 성경창속 두 개 있는 걸 들고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내가 앞에 양복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물었어요 예수님 있죠?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예수?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나 몰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물었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모른대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아 몰라 예수 몰라 탁 이렇게 다 내려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 전에가 사람들이 다 빠져가고 난 다음에 그 계단 밑에 서서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막 큰 교회 예수 믿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있다가 보니까 앞에 보이던 그 예배당은 사라지고요 그 예배당에 있던 그 자리에서 지옥에서 심판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여주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사라지고 거기에 불 붙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광경을 그냥 후라이판에 그냥 살아있는 것을 켜듯이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못 보겠습니다 못 보겠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눈을 감았는데도 보이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그만하세요 하는데 내 느낌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느낌 너도 나를 못 믿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만 보여줘 그만 하는데 눈이 턱떠지는데 방금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광경을 봤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 저는 그때부터 전도를 안 하고 나 온 적이 없어요 어느 과연 가든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본지 다른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 아는 이야기 전도 이야기 아 또 전도하라는구나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죠 전도하고 성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하고 성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안전하는 거예요 왜 안전할까요 저는 느낌을 받으라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정말 지옥의 맛을 5분만 보여주면 정말 그걸 믿으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복음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김해에서 시굴로 오늘 오면 중간에 내려서 언제나 전도지를 꺼내서 동네마다 다 나눠줬어요 토요일날에는 특별히 교회가 없는 동네에 애들을 모아놔어요 매일 애들을 모아서 예비하고 찬송가 가르치고 사탕 주기를 하니까 애들이 한 동네에 한 40명 모이고 한 동네에 한 20명 정도 모이고 매일 그렇게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레벨을 틀었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유노무자식아 네가 목사가 네가 전우사가 네가 미쳤나 이놈 자식아 네가 와그라노 네가 미쳤놈 아이가 그때는 시골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런 미친 사람 진짜 있었다니까 네가 미쳤놈 아이가 네가 네가 와그라노 네가 네가 학생 아이가 엄마 나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될 거야 이놈 자식아 목사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그때부터 탁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중앙자 3학년 때 목사가 돼야지 라는 결심을 했는데 탁 까먹고 있다가 아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평생을 보금전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갔지만은 예보호사 시험을 쳐서 고신대학에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의 고신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돈 10분도 도와줄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때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우리 방 앞에 있던 전우사님이 이거 일매도 안 되거든요 전우사님은 강례상 앞에서 기도 나는 앞에서 기도 전우사님은 강례상 안에 기도하고 막 기도하니까 손주제 소주제 이리 와봐라고 내가 물어볼 게 여세 갔더니 손주제 신학 간다고 돈 있나? 돈은 없습니다 그래 그래 손주제 알지? 우리 교회도 나도 내 사례도 다 못 받는데 우리 교회는 네가 신학 가도 못 도와준다 전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가게 해 줄 겁니다 그래 그래 가게 해 주지 가게 해 주지만은 그래도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이를 다 하는 건 아니지 너 집에 돈 있나? 돈 없지 우리도 돈 없지 전우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줄 겁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지 주지만은 꼭 네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서 또 막 기도한 주여 사랑해 주자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인되어 주자 믿음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 전우사님 부르는 거예요 손수제 어제 이야기 안 하더나 그럼 우리 전우사님은요 내가 너무너무 제가 너무 순진하게 100% 믿고 있어요 나는 100% 믿을 거예요 100% 나는 100% 믿었으니까 그래 우리 전우사님이 저러가 신학교 못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손수제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 뜻이 아니다 이걸 막 설득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내일이 등록 마감이 내일이 등록 마감이 됐는데 오늘 새벽 교회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일이 마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빌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막 그렇게 들어요 전우사님이 손수제 이리 와봐봐 그래 네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하실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다 아이가 전우사님 전우사님 그래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 그래 기도 한번 주시지 그래도 꼭 네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전우사님 전혀 걱정하지마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제 어머님이 제가 교회 가는 것도 반기지 않고 다 안 반겼지만은 제가 대학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데 신학 대학에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데 대해서 제 어머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밑에 큰 집에는요 자녀가 일곱 명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그 당시에 집에 차가 있었습니다 한물차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뭘 끼워놔가지고 막 돌리면은 차 시동이 걸려와서 운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는 먹을 게 많고 땅도 많고 했기 때문에 대학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대학 아무도 안 갔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아무도 안 갔어요 내가 대학 가면은 우리 저 집에 일곱 명 우리 집에 넷 명 열한 명 주제 유일하게 내가 대학 가는 때는데 오랜만은 그래도 그 자존심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대학을 신할 때 그건 안 좋지만은 우리 아들이 대학 간다는 거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새벽기도 갔다 나를 끌고 한번 가보자 우리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도요 논이 백마직이 있는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저를 댁으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요 신학대학 간대요 아이고 이러면 돈도 없는데 신학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큰 부자니까 삼촌이 등록금이라도 한번 대해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데려가고 그 말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더니 네가 대학 간다고 내가 대학 간다고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쾌가 하늘에 올라갈게 우리 아들 대학 갔는데 넌 삼심마직이 있어야 대학 하나 보내는데 네가 어떻게 대학 간다고 제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제가 삼촌한테 삼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쟤는 대학 갑니다 삼촌이 안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제 삼촌이 이 새벽 마다 또 해가면서 동네 다 깨우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면 네가 왔다 갔다 그래 하는데 와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늘에 돌을 뚝뚝 떨어져야 되지 않나 하나님을 모여하더라 그래서 제가 엄마 가자 삼촌 하나님 저를 대학 가게 해 줄 겁니다 삼촌 안 줘도 저를 갈 겁니다 엄마 가자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 집에 와가지고는 마루치에 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 놈의 자식아 못난 엄마 만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너를 못 해주고 막 우시더라 그래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돈이 모셔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놈의 자식아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노 네가 삼촌하는 거 봤지 네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노 아무도 없다 엄마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는 이야기 듣고 내 기도를 다 듣고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는 저희 어머님은 일하러 가시고 나 가만히 있으니까 너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전우사님 부담이잖아요 내일 들어오고 마감인데 돈도 없는데 집에 있으려나 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동네도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학생 해수권 할인권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산에 한 두 번 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중간의 길에 절이 있어요 절이 그래서 발언도 실을 겸해서 사람도 나 모르는 데 가서 갔다가 발언도 실고 가야 되겠다 그래 차 타고 김에 가서 김에 가서 김에 가서 부산 가는 차 타고 거기 산 밑에 내려서 올라갔습니다 그 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 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마침 그 절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살기는 동네에 살면서 낮에는 절에 와서 허들에 일을 해주고 하는데 그 분이 절을 알아보고 학생 어쩐 일이고 놀러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시더라 스님이 또 붙으면 그래 너 그래 너 지난번에 뭐 대학 간다고 그러더만 시험 쳤나? 쳤습니다 그래 어디 쳤는데? 신학대학 쳤습니다 내가 왜 그래도 그 절에 그게 있었던 거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 산에 한번 갔을 때 그 스님이 절을 탑 보는데 그 절에 그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친구 하나하고 둘이서 물을 묶고 있는데 스님이 부르더라고 그때 보더니 저를 보더니 학생 내 동자 할래? 이래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된 그 서철수라는 친구가 아니 아니 별명이 목사고요 신학대학 할 건데 동자는 무슨 동자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 그럼 놀다가 그러전에 절에 두 분과 스님이 앞면이 있었는데 그나저들이 스님이 시험을 쳤나? 쳤나? 그래 요새는 드러누금이 비싸재 60만원 오이고 비싸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놀다가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 저 뒤에 골짜기 올라가서 한 두 시간동안 칸 이렇게 되었어요 하느님 엘리야에게는 깐마귀를 먹으시고 다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하느님을 못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삼촌도 못 믿고 하느님도 못 믿습니다 하느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삼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야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 그 절 옆으로 지나가는데 마침 그 아줌마가 또 있더라고 학생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를 데리고 가야지 나 그냥 가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왔으면 스님한테 인사를 데리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느냐고 예의가 아니지 이래서 그래서 내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예의는 무슨 예의하면서도 하도 아줌마가 아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를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스님 문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이랬더니 스님 문을 턱 열대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에 냄새 나서 안 들어가려면 되더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발에 신발 벗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 운동화 하나를 가지고 씻지도 않고 냄새가 꼬린대가 나가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가지고 발은 밖에 내놓고 몸만 엎드려가지고 우등하게 해가지고 했으더니 스님이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너는 등록금 못 내지 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더니 스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이거 가지고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니 아까 등록금 60만 원을 안 했나 그래서 내가 스님 저는 받아도 갚을 돈도 없고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니까 받으라 몇 분 거절했는데 스님이 계속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께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고신대학 신학과에 갔어요 등록을 하루 남겨놓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 집에 갔어요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제 어머님이 낮에 돈도 못 빌렸지 삼촌한테 그랬지 내가 사라지고 그때는 전학이 없으니까 야가 어디 갔나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밤에 밤 한 9시 마지막 차를 시골에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들어갔더니 집에 항산회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하고 들어가거든요 엄마하고 들어갔더니 제 어머니 그대로 뛰어나갔더니 이 놈의 자체가 어디로 갔던데 뭐 했노 어디 갔는데 일람도 없이 엄마 내가 부산에 있는 불연사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셔서 등록을 하고 오는 길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더니 제 어머니 마루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뛰어내려와가지고 마당에서 저 모호남 절에나 사찰을 보고 아이고 나무관새 엄마 나무관샘 보살이 아니고 봐라 하나님이랑 살아계시나 막 내가 설명했더니 제 어머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막 그래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80년도 3월 3일 날 80년도 3월 3일 날 고신대학에 입학예배를 드렸습니다 입학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기숙사 갈 사람은 기숙사 가고 통화 갈 사람은 집으로 갔겠고 다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고 잘 데도 없고 호짐을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가방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학생이 됐다고 전사님이 가방을 하나 사 만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책도 없고 아무것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방을 끼워서 가방을 돌리고 하나님 오늘 입학예배 잘 드리고 입학은 했는데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하나님 하고 있는 데 또 생각이 나기를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을까 그리고 절에 손님이 또 생각나더라 내가 그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빈 가방을 들고 아 절에 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빈 가방을 들고 절에 갔어요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되더라 아 그래도 손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들었는데 또 가니까 마침 손님이 마당에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손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니가 어쩐일이고 하느냐 오늘 손님 덕분에 예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그래 오늘 입학했나 네 입학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 누구 집은 저 멀리 거기 있는데 어디서 자노 이러면 없더라 손님 지금까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랬더니 손님이 저를 또 보시더니 그러면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제가 갈 줄도 없고 먹을 줄도 없는데 제가 뭐 다르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아줌마를 해서 방을 안내를 해주더라고 마침 그때의 그 절에서 부속 건물을 지었어요 밑에는 방이 여러가지 켜고 위에는 통으로 다락이 있는데 말이 다락이지 엄청 커져 황토로 나무로 통나무로 확 지은 위에는 귀하로 딱 부속 건물인데 거기서 다락에 올라갔더니 제가 감사기도 하고 앉았는데 일하는 아줌마가 과일하고 막 가져왔더라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사죽구제 같은 게 지나면요 제가 등록금 6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죽구제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나 엄마나 청국가 극락가라고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죽구제 지내면요 그때 과일값만 그 불교 신자들은 60만원씩 들었어요 그 과일 같은 거 다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런 과일을 가져왔더라 파인애플, 바나나, 사과, 베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진짜 이만한 거 큰 거 최고 좋은 거 내가 꿀꺽 묵고 싶었지만 내가 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왜 안 먹는데 묵더라고 저는요 귀신들한테 제사드린 음식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막 도와주다시피 많이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얻어먹는 주제에 온갖 것 다 가리고 있네 하면서 가지고 가더라 그리고는 제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내가 절에 있지마는 새벽 교도는 꼭 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또 이게 남의 집에 있다가 첫날 잘못 이게 긴장해서 새벽 교도 놓칠까 내일 아침에 깨워달라고 그래하고는 잠을 잤는데 아 그 다음날 나는 원래 4시에 새벽에 들어가는데 3시에 절을 선임이 깨워주더라고 3시만 되면 선임은 매일 3시만 되면 똑딱 똑딱 예불을 드리는 예불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이 3시되는 거예요 예불 끝나고 나면 제가 성경 찬송을 들고 밑에 주례교회라고 옛날에 이인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게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할 때 새벽에 다할 때 나아 목이 트지라고 찬송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절에서 내려갈 때 찬송 부르고 내려갔다가 또 절에 올라가면 찬송 부르고 막 이래갔더니 이 동네 사람들 소문이 와전돼서 우리 선임이 요새 목사님을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같이 있고 목사는 새벽 기도가고 선임은 불공도로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단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래도요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총무도 오고 회장도 오고 이렇게 다 오더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선임하고 밥을 모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면 선임이 항상 야야야야야야 뭐하노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야 내가 이 학비 교통비 책값 보낸다고 내가 매일마다 두드리고 내가 하는데 너 어디에 기도하노 선임 선임도 다 하나님 언어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시간을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요 나중에는 내가 저를 알게 되었어요 책도 쓰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내용도 있는데요 엄청난 반항을 이루켰습니다 저래 있는 선임들도 이번에도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도 1년에 4분 세례를 받는데 이번에 수백 명이 받았는데 그때도 선임이 한 분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선임이 두 분이나 받았어요 선임도요 10분만 딱 양해 몇 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절에 있으면서 밤에 다락에 올라가면 또 막 맛있는 거 갖다 놔요 내가 아주머니 불러서 아주머니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학생 학생이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그래서 선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선임이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놔라고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절에서 그 맛있는 과일 먹고 저는 살밥을 먹어본 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절에 있는 그 밥은요 100% 살밥 100% 살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된장에만 찍어서 먹어도 꿀떡꿀떡떡떡하고 간장에 찍없는 거 제가 지금도 우리 집에서도 반찬은 우리 집사도 있지만 반찬 두 가지 이상을 안 먹어요 살밥 딱 해가지고 그 살밥을 된장 자진 때가 살밥 먹고 된장 하나 먹고 살밥 먹고 이 최고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간장에 고추장 넣고 고추 좀 썰어가지고 매운 고추 해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 매운 고추 하나 먹고 이게 최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절에 갔더니 절에 된장을 많이 하잖아요 된장에다가 살밥 그 뭐 너무너무 그래서 등록금도 대주고 학비도 대고 교통비도 다 대주고 다 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갔더니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엄마 어쩐 일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 삼촌도 안 도와주고 이 동네 누구도 안 도와줄래요 어떻게 그 스님이 너를 알아서 등록금도 해주고 교통비 해주고 먹여주고 다 하겠냐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될 일이야 하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님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저를 그렇게 때를 죽으려고 했던 우리 형은 내 보다도 먼저 또 신학을 내서 목사가 되고 우리 큰 누나도 전도사가 되고 작은 누나도 근사님으로 있고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지금과에 살아오면서 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1%도 의심해 본 적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사는 건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을 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워진 하느님께 예배하라는데 근력자들이 와서 교회 문을 닫는다 예배를 못 들게 한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일제시대 지나갔고 유교식 지나갔고 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 목회 안 하면 어때 우리 교회 하나 사라지면 어때 서슬 푸르게 교회 문 닫았고 욕망계 교회가 낑소리를 못하고 문 닫을 때 나는 내 하나가 투쟁하고 헌신하다가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지고 그때는 무기한 폐쇄잖아요 교회가 무기한 폐쇄됐잖아요 기한도 없이 우리 하나 교회 없애도 된다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하나가 없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교회 하나는 보여줘야지 우리 다 같이 죽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복음전하는 건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를 약해를 했습니다 압박이 오면 탁떡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다 일정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하느님께 드려서 하느님 복음 위에 서야 된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더라도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지금이야말로 귀에다 다 예배 드리고 더 전도하고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 것 말고 남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부터요 와 교회가요 그토로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어요 진짜 압박을 받았거든요 42주를 교회 문을 닫고 연기 연기 연기를 그러니까 2주씩을 한 번 기간을 잡아서 2주 연기 2주 연기 이걸 47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들으니까 우리를 고발을 20번 해서 지금 재판이 20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시골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소송비부터 시작해서 이거 헌법 소원도 하고 헌법 소원 두 개 모두 좋다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하나 없어지고 좋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팍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를 받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도 이건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은 짧잖아요 짧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김광식 모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뵈니까 휠체를 타고 차에도 잘 못 오르시는 걸 봤어요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프지만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그 길이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제일 쉬는 데서 헌신하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나는 오늘 밥을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앞으로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울 때가 오는데 이때에 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실제로요 집이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보험 위에서 내놔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보험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릴 때일수록 초대교회처럼 왕성한 기직이 일어나야 세상의 물결을 바꿀 거다 저희 교회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예배도 못하고 어려운데 전도가 어떻게 어떻게 아파트든 전도라고 다녀서 어디였으면 우리는 190명에 200명이 매주 나서 했더니 천문제는 저게 미쳤나? 나중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 금에 헌금을 파시더라고요 5천명에게 보험을 전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코로나 시대도요 그 물질을 들여가지고 온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실시간 늘 방송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한 주에 30명 40명이 등록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교회에 문 닫았다는데 가능합니까?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목사님 이 물질을 가지고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야 너무 멋지더라구 내 것들에 있어야 되더라구 내 집 주체섬 한 대 팔아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지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헌금에 대한 설계 1도 안 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헌금 하나도 안 넣었을 겁니다 난 안 하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구 이야 이게 가장 어려울 텐데 이때에 진짜 6.25도 지나가고 1제도 시대 지나가고 이때 헌신할 기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겼어요 와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요 우리 교회에 거의 다 걸렸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걸렸어요 그런데 교육자 100% 다 걸리고 직원들 100% 다 걸리면 내 원저분은 안 그랬어요 내 원저분은 안 그랬어요 내 원저분은 모르지만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 걸리면 다 한국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고기를요 끝나고 나면 이거 막 고기를 사드리고 그 다음 20만원씩을 다 축하합니다 코로나 걸린 거 축하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말이야 이런 독종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예배들에 걸린 거 당첨 축하합니다 다 교육자 다 걸렸거든요 저 선물 다 줘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요 장례 7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장례에 많이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에 비추냈을 다 대줘서 전부 다 한 집마다 500만원 700만원 다 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요 얼마나 기쁘다고 하는 것인지 교육자 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려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차별금지법을 위해서도 목숨을 그고 사오잖아요 어떤 일 와서 그런 발언했다고 총으로 쏘아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위기입니다 저도요 제가 막 인터뷰하고 이랬더니요 뒷조사 다 하고 인터뷰 다 하고 온갖 난리를 지는데 이야 이때 우리가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한인 지역 같으면 한인 지역을요 그냥 삭색해버려야지 진짜 우리가 천국을 날고 지옥을 바로 안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먹을까 얼마나 더 가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은혜한인교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는 거죠 헌신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상이 있고 그 상은 그냥 상이 아니고 실제하는 상이고 그걸 안다면 천하를 다 들이서라도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위에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는 저와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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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